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일언박싱. 오늘은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오늘 정오 기준으로 102명까지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방역 당국은 오늘 낮 12시 정오 기준으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총 누적 환자가 10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5명으로 제일 많았고 경기가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전북과 부산 제주가 각 1명씩이고요.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이 73명이고 29명은 이들하고 접촉했던 가족이나 지인, 동료들이 감염된 사례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3분의 2가량이 20대고요.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는 각각 4명 정도밖에 없고요. 성별로는 남자가 92명, 여자가 10명이고 다행히 중증 환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진단검사가 현재까지 약 1만 300건에 달했고요. 클럽 방명록에 신상을 기재를 했거나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아간 이들을 포함해 8,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클럽에 직접 안 갔어도 관련성이 있어서 검사를 지역사회에서 마친 분들도 1,8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 우려가 커지는 부분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5,500여 명 중에 아직 한 2,000여 명가량이 연락 두절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문했던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서울시와 경찰이 함께 합심해서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66번 환자 이후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이 아닌 다른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초발 환자라고, 지표 환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겨졌던 용인의 66번 환자가 방문했던 5개 업소 외에 아예 새로운 업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이런 클럽 위주로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5개 클럽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 메이드라는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용인 66번 환자하고 동선이 안 겹쳐요. 그래서 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다소 혼란에 빠졌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의 경로 규명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2차 유행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조금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시민 1만 905명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긴 합니다만 너무 빅브라더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박원순 시장은 경찰청하고 통신사하고 협조해서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 이태원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총 1만 905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죠.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가 다 파악이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빅브라더처럼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공공연하게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위치 정보 같은 이런 사생활과 연관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사실상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카드 쓴 거 전화 위치 같은 거.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반면에는 빠른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감염병 확산을 막는 조치가 개인 정보의 보호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아서 갑론을 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인데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 보도도 한몫했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성소수자 혐오, 게이클럽이라고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괜히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알려지게 되면 내가 성소수자인 게 알려질까 봐 무서워서 검사를 받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환과 강남클럽의 방문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 이거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와 다르게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분들이 게이인 것과 성소수자인 것과 이분들이 감염을 일부러 시켰는 자의 여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해보죠.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배진교 당선인이 선출됐고 열린민주당 대표에는 최강욱 당선인이 뽑혔네요. 네. 오늘인데요. 정의당은 신임 원내대표로 배진교 비대대표랑 선인을 선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고요. 배 원내대표는 향후 원내에서 정의당의 입지가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입지를 넓혀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총회 직후에 수락 발언을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진보정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의 구질서를 뒤흔들고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정의당이 필요한 때라고 말을 했고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강욱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을 했는데 단독후보로 나섰었어요. 99.6%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당선이 됐는데 최강욱 당선인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열린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출신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검찰하고 계속 전투를 벌이던 분이다 보니까 최당선인이 당대표까지 됨에 따라서 열린민주당의 검찰개혁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친문, 친조국 정당이라는 색깔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경선은 추대였고 열린민주당 당대표는 단독 출마 그렇게 됐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을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의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달라라고 국회에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겠다는 다짐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 실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속도를 오늘 좀 많이 얘기했는데요.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 3차 추경 예산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오늘 특히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에 올 수도 있겠고 또 코로나19를 종식시킨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대비해서 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달라 이런 얘기 같고요.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사진 중 하나로 밝힌 게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두고서는 치밀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치밀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뭐라고 발언했냐면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 안정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건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치밀하고 섬세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좋은 뜻의 제도고 제도도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정교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 같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린 거 아니냐. 속조절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전철을 되풀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민경웅 위례통합당 의원이 계속해서 사전투표 조작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어제 저도 사실 궁금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기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고 했는데 그런 증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사전투표용지를 갖고 나왔어요. 투표 관리는 날인도 없고 기표가 되지 않은. 이게 서초 지역국의 분당에서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공개했는데 이게 사전투표 조작을 사실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선관위에서도 사전투표용지의 진위 여부조차 알 수가 없고 파쇄된 투표용지를 갖고 나오기로 했었는데 대체 뭘 파쇄한 건지도 알 수 없다. 기표한 용지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에 사용했던 정규 투표용지는 현재 각 구시군 선관위나 또 증거보조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경우에 다 해당 법원에 있다라고 하면서 선관위는 민 의원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사진 두 장도 공개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환호했던 모습과 이번 선거 때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자제해라 이런 모습. 사실. 이게 증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이게 기자들도 심각하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굳이 제가 민 의원의 편을 들자면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차라리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진의 표정을 갖고 이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당인 미래통합당 내에서조차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투표 조작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이번 논쟁은 가치가 있다라면서도 일부 조작론자들이 합리적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잘라 말을 했고요. 조작론자들과 최전설에서 맞서고 있는 분이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저번에 뉴스정무원승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전화 인터뷰를 했던 거를 기억하는데요. 이준석 최고위원도 오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재물삼아서 장난칠 거면 정치생명과 유튜브 채널을 걸어라. 이른바 데스매치를 제안한 건데요. 미니웬뿐만 아니라 가로세로연구소라든지 일부 극우로 평가받는 유튜버들에게 데스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달려면 페북 아이디를 걸고 가로세로연구소 개표 조작이 아니면 문 닫겠다고 걸어라. 자신 있으면 말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걸고 한번 붙어보자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 이준석 최고위원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본인도 사전투표에서 크게 밀어서 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혹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이분이 누구보다 자신의 패배를 돌리기 위해서 앞장섰을 뿐인데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면서 나중에 다시 재검패봤더니 그때 이회창 후보표가 더 적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지금 21세기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들고 언제까지 선거 조작 주장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배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봅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미국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지금 자국 생산 늘리자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 의존했던 생산을 국내로 다 들여오자 트럼프의 의견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 그리고 TSMC라고 해서 대만 회사입니다. 이 대만 회사를 미국에 들여와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의 중국 공장에 좀 더 의존했던 것을 미국 생산으로 돌리자는 움직임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제의를 건넨 건 이 대만 회사의 TSMC인데요. 청취자분들이 TSMC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입니다. 주로 미국의 애플이나 퀼컴 그리고 앤디비아 브로드컴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이 TSMC에 주문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 이전에도 미국 내 공장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미국 공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2012년부터 지금 나와서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요. 이번 보도를 보니까 이 트럼프가 적극 이 TSMC를 좀 데리고 오려고 하고요. 계속 TSMC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이 소식이 지금 중국 측에는 좀 충격적인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에 미국 측이랑 약속했던 2,500억 달러의 미국 상품을 구입해서 이거를 좀 이행을 해라. 그 전에 약속했던 이행을 하라고 트럼프가 시진핑에 압박을 하는데 이 뉴스로 인해서 좀 이행을 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제도 코로나19 타격으로 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2,500억 달러어치만큼은 사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지금 줄곧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도 지금 계속 미국 정부가 국내 생산을 좀 촉진하자 투자를 계속해서 우리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자는 목소리도 협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측이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대만 회사에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인 관계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올 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후보의 바이든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제를 위한 좀 회복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되기 이전부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반도체를 기술 패권 핵심 요소로 보고 자국 내 생산을 좀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경제가 대만, 중국, 한국이라는 삼각축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TSMC가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이 TSMC의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회사는 이 TSMC의 생산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면 미국의 그 애플 회사나 다른 어떤 IT 회사가 좀 보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얼마 전 화해에 지난해부터 보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만의 생산 라인을 차라리 자국 내로 들여오자 이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거지면 트럼프가 공을 들여있고 있던 주가가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한데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취할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자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땡겨오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기부터 계속했던 일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했던 일들인데요. 이번에도 TSMC는 애플이나 인텔 쪽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위기가 닥치고 또 이런 아시아 쪽이 이런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보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한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면 안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주장까지 있으면서 아시아의 생산 기질을 계속 두기에는 인텔이나 애플 쪽에서도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회에 트럼프는 기세를 몰아서 차라리 이 생산 라인을 국내로 가져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다시 논의가 되는 것은 삼성이 갑자기 또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삼성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더 확대하라고 주문했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이미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이 지금 같은 시기에 텍사스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국민 대사가도 하고 지금 여론이 아직 좋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믿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시작했는데 취소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첫날부터 취소를 하겠다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다는데요. 그 이유는 기부 버튼을 잘못 눌러서입니다. 신청 버튼과 기부 버튼이 같이 한 화면에 뜨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 같은 분들은 클릭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기부를 눌러버리셨군요. 네. 그래서 기부를 좀 되돌릴 수 없냐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 카드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기부라는 항목이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이전에도 사실 이런 시스템은 거의 없었고 재난지원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원금 신청과 기부 화면을 분리하면 오히려 국민한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한 화면에 모아놓도록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카드사는 이전부터 이제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넛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만약에 기부를 잘못 누르셨다면 바로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취소를 하면 그날 오후 11시 전에만 취소하시면 모두 다 다시 셋업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사일런트 아웃사이더님께서 그냥 신청 안 하면 기부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상으로 이 공제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지만 만약에 기부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나가면 바로 그냥 국고에 환급이 되는 개념입니다. 신혜리 기자는 신청했습니까? 저는 지금 아직 나이대가 내일 오브제여서 내일 모레 신청을 합니다. 저도 저는 오늘인데 나중에 좀 정해지면 하려고요. 지금 접속을 해도 거의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워서 저도 이왕이면 어차피 쓸 거면 이달 말쯤에 해도 되니까요. 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8월 31일까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8월 31일 전까지만 써도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쓰고 싶으신 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기부를 금액도 조절 가능합니까? 전액 기부 말고 난 반만 기부하고 반은 쓰겠다.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전액 기부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워낙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하기에는 좀 급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았다. 4인 가정에. 네. 그러면 8월 31일까지 50만 원만 쓰고 50만 원 안 쓰면 그 자동 기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대신 기부 영수증은 받을 수 없으니까요. 혹시 그것까지 이제 좀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은 기부 버튼을 누르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부정 행위가 발각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혹시 진행자님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 데서 거래를 좀 하세요? 아니요. 거래는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담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담배를 사서 대판의 행위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원금으로 산 건지 내돈으로 산 건지 사실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거는 재난지원금을 기프트카드나 다른 상품권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고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업체들이 앞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재판매하다 시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부정 유통신고자에 대해 포장금까지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안전부가 이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만약에 개인 간 거래로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그리고 이거를 또 가맹점이 이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매길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벌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이든 아니면 업체든 발각되면 보조법에 따라서 전부 혹은 일부를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상점 같은 경우에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혹은 부가세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10%를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처벌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처벌받고요.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이걸 단속하겠다. 그래서 국세청을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단속을 하고. 이미 단속도 몇 군데 실적을 붙었던데요. 네. 많이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영업정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 같은 분들은 중고나라 같은 데 팔지 마시고 생필품 사십시오. 생필품. 고기도 좀 사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이 돈을 소비를 진작시켜서 선순환 경제 구조를 가져가자. 내수시장을 좀 좋게. 이런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도했던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답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국민 시작하면. 지금 설문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60% 이상이 소비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저도 체감을 하는 게 제 주변에 식당들 가면 예전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꽉꽉 차서 줄을 설 정도로 주민분들이 나와서 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소득이 줄어든 계층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댓글에서도 많이 씁시다. 소고기는 항상 옳죠.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네요. 마트에서도 쓸 수 있고 미용, 임의용 업소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군데 쓸 수 있으니까 많이 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 베스트 라인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